Q. 부모양은? Q. 부모양은? 너무 잘한다 뜨는가 우와 또는 데로 캐드를 지네 잠깐만 타임! 흐하! 눈피 리글 리글 타는 것 봐. 으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포트나잇 탄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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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깨... 이걸 깨네. 화면... 화면 깨 떠드는 거 너무 웃기네. 공포 게임 하시네, 이분도. 으아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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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하... 맞아, 지랄언니 일단은 따를 거 하지 말고 환불부터 하세요, 환불. 스타트팩 환불부터 하시고! 도대체 왜 스타트팩을 샀을까? 근데 그거 바로 안 되잖아요. 아니, 두 시간 동안 아무도 말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시청자 중에? 으... 그냥 하라던데? 아니에요! 지랄언니 1.7시간이에요! 빨리 끄세요, 일단! 환불이 바로 안 돼서... 내일 환불이 된다고? 구멍님이 그 레인보우 식스 처음 얘기했을 때 샀거든요? 꽉! 그러면은... 원래 스타트팩으로 그냥... 열심히 한 번 해봅시다. 뭐 어차피... 하나하나 열어가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지랄언니. 괜찮아요. 아니... 구멍님이 처음에... 네... 구멍님! 꼭 스타트팩 말고 가장 비타버 사셔야 돼요! 말 안 해주셨잖아요. 근데... 근데 스타트팩 사라고도 안 했잖아요, 제가. 아니 스타트원이니까 당연히 스타트팩 사줘! 아니... 왜... 왜 저한테 성내요? 본인이 잘못 사두고... 여러분, 모를 수도 있죠. 레인보우 식스 처음 하는데... F하고 E 누를 수도 있지... 멍청하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시프트... F이 합쳐져 있는 거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나... 저격하고 싶은데 저격이 없네. 빨리 골라야 돼요. 이거 시간 지날 때 안 고르면은... 예비병력합니다. 충성, 오케이. 어? 나 뭐예요? 이거 예비병력요. 기본 캐릭터. 일단 우리는 레페를 타고 위쪽으로 침투할 거예요. 고! 벽에 붙어서 스페이스 봐. 제 캐릭터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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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멈춰 멈춰 멈춰! 오케이, 괜찮아. 위로 침투하려 하신 거구나. 그럴 수 있어. 다시 이번에는 지랄은 여기 와보세요. 여기서 스페이스 봐 누르면은...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아악! 괜찮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살려줘. 그럴 줄 알았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여기로 침투할 겁니다, 지랄은. 여기 제가 구멍 떠나...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오케이. 아, 이렇게? 오케이, 됐죠? 이제 C 누르면 여기서 자체를 바꿀 수 있어요. C 눌러 보세요. 뭐야! C 눌러 보세요, 지랄은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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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네? 아! 아!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랄은 님? 아니... 스페이스바 썼는데... 네, 네. 그 뭐야... 양옆으로만 걸어가잖아요? 네 제가 C 누르라고 했죠 제가 C 맞아 지라라님 후임 들어온 거 알아요? 기칸팀 내게? G파이트에 10파이트 이어서 지금 잉파이트라고 아 봤어요 네 새로 후임 한 분 들어왔거든요 아무튼 저한테 계속 보고 오고 있어요 아 보고가 오고 있어요? 영도로? 1대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2대가 3대를 일단 한번 1대1로 이겼거든요 말파이트로 저와 같은 실력을 지니신 분들은 네네 어서 빨리 그냥 새로운 게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리죠 그래요 이게 게임에 되게 중요한 게 진짜 Q랑 E거든요 지라라님 예를 들어 네 춤 그만 추시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 벽에서 빨리 그만하고요 드론 써봤어요 드론? 네 오케이 저 따라 와보세요 스페이스만 하면 점프할 수 있어요 아악! 괜찮은 드론 우리 드론임 우리 드론임 괜찮은 오오오오 끝났어! 여기를 쫓고 들어갑시다 저희 왜요? 어 이쪽이 그냥 멋있잖아요 이유는 없어요 일단은 요거 인진이 옆에 저거 먹고 저거 채우죠 총알 총알부터 채워 총알 어 지금 누르면 안 되는데 나 준비 안 되는데 오케이 어? 여기 여기서 스페이스 누르고 레펠 타고 나가면되요 스페이스 제발 떠나지지 마세요 제발 쇼옹쇼옹쇼옹 오케이 쇼옹쇼옹 오케이 좋다 좋다 왼쪽이 있나? 오케이 탈출! 이런거에요 이제 쏘면 어떻게 돼요? 살려야되는 데를 쏘면 어떻게 될까요? 고로고 고로 생각해보세요 나 왜 누워있지? 누워있는게 아니고 드론 드론이에요 오 잘왔음 안겄구요 들어갑시다 여기있다 저기 티아님 뮤트는 뭐하는거에요? 뮤트는 드론같은거 나중에 하는게 되면 알거에요 에휴 죽었다 죽어 여기있음 바로하래 여기있음 아우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잡은거 같으세요? 어? 도굴? 어? 개구멍님이신가? 어 개구멍이다 개구멍 와 방송중이네 개구멍 대박 아 지랄 관종인가봐 지하가 영어로 뭐지? 지하아 아니 잡았다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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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요? 왜요? 뭔데요? 안 맞죠 어 뭐야? 지랄 뭐하는거였어 지랄하니? 왜 죽였어요? 머리하고 팔사인줄 알았는데 소리 나이스 어 뭐지? 에임봤어 지랄하니 아 줌 뭐야? 줌 아줌 아 inform 어어 어 그러지마 그런 게임 아님 레럿게임이에요 이렇게 아줌 뭐임, 이러믄 어떡해 나이스 인지죽였다 나이스 적팀이 인지죽여서 끝날 이기입니다 와 공보에 떨고 있었는데 어떻게 안 잡음? 오케이 이겼다! 만승인데? akap Fighterד 흐으으으으을 딩땡땡 internal 두려워 아하하하핳핳 shape 뭐야 뭐야 내 캐릭터인데 내 캐릭터 이거 스킨을 사면 우승할때 이려요 어, 눈예쁜것 봐 허허, 나 첨 본다 이거 뭐야 나 0킬하고 1등했어 도착 지랄아 사살 3킬 봤어요? 저 빵키라고 1등함 형 나 뭐해야돼 나한테 말하는거야? 나도 몰라 2층에 적들이 있어 걔들을 죽이면 돼 우리의 목적은 아 알았어 알았어 어디야 죽였어요? 조노 형 나 들켰대 어떻게 커버미! 리로딩! 레빙님 귀엽네 형 형 되게 멋있다 장악할 수 있을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장악할 수 있을까 그때는 스타트팩 안샀나보다 맞음 대부분 안사요 지랄원님 형 나 뭐해야돼? 이거 막아 강화벽으로 막고요 어 그 다음에 적을 죽이면 돼요 적을 형 나 어디다가 부비트랩 설치해 어 그냥 적들이 들어올거 같은데 다 설치해 상문 같은데 상문이 너무 많아 형 상문중에서 script 상문중에서 창 like 새롭게 호! 호우! 이겼다! 여기 되게 다이나믹하다. 너무 재밌다 게임이. 재밌다. 이번에 좀 제대로 잡힌 것 같지 않아요? 맞음. 여기서 나와서 우리 죽이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어 저기 있다. 알겠어요. 난 어떡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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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팀 애들 다 죽이네. 어어 뉴비가 죽인다. 동훈이가 잡는다. 잘한다. 장악할 수 있을까? 거기 거기 뒤 바로 바로 뒤. 어디가 지랄이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설때 여기. 네. 우와 바로 설치해버리고. 판단 좋아요. 이제 오는 것만 죽이면 돼 설치하고. 온다 온다. 적들이 올 거예요 적들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디디. 뒤에 발소리들리는데? 거기에 도움. 아아아아악 짜증나아악. 아 한번도 못살았다아. 이. 동. 동훈아 드론할 때가 아니야. 지금 저거 보호해야 돼 보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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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가야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나쁘지 않았어. 아우 저기이이이이이. 오케이. 내가 먼저 죽으면 안된다는 걸 알았어. 내 잘못이야 이건. 야 내리나. 형 편해보여. 뭐야. 야 내리잉. 뭐하고 있는거야. 야 뭐하고 있는거야. 야 뭐하고 있는거야. 어. 지랄하님 계시네. 지랄하님을 알고 난. 지랄하님을 안한건데. 아 제발 나한테 그만하. 얘들 뭐야. 왜 자꾸 나한테 오는거야. 나한테 그만하. 아이씨 왜 자꾸 나한테. 나한테 주기적으로 왜 자꾸 오는거야 이거. 왜 오는거야 이거. 왜오는거야 이거. 몇 이거 sad 며칠하고 같이 댕기는 거야 이거 이거 오버워치 아니야 이거 오버워치 아니야 이거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 수비해야 돼 오버워치 아니야 ketl 타고 있다 이렇게 냉 incredTHR 줄 타고 있다! 줄 타고 있다! 이렇게 뭉쳐댄긴거 아니야 오 이겼다!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굿 팀으로 계속하기 눌러요 팀으로 계속하기 팀으로 계속하기 어디 어디 어딨어 아래 아래 팀으로 계속하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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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늘 이렇게 했냐? 아 방금 시작했어 왜왜? 왜? 게임하는데 이유가 어디서 그냥 하는거지 아 미안해 이유가 어디서 그냥 하는거지 이유가 어디서 그냥 하는거지 이유가 어디서 그냥 하는거지 일단 시작할걸 그랬어 미안해 앞으로 트위트 지라라 방송 체크해서 피해라 알았냐? 응 안 보고 있었어 구멍님 연장자가 한 말씀하시죠 나한테 떠넘겨 구멍구장님 한 말씀하세요 어 우리 세월한 시간은 다르지만 이 게임에서 어? 이 3라운드 혹은 4라운드 5라운드 잘 한번 해보자 보자 보자 해체라 가봅시다 오케이 조용히 좀 해봐요 아 알겠습니다 정판에 나에 대한 그 존경과 진심어린 눈빛은 어디갔어 왜 갑자기 조용히 좀 해봐요 야 내가 핑단 찍어줄게 죽여 여기 하나 와 얘네 왜 그거가봐 스톰 스톰 트루프? 엄청 못싸 다 레리들이야 다 너무 못싸 누가 또 저걸 떨어뜨렸어 이제 어떻게 해야되요 기다려봐 내가 혼자 죽게 왜 다 죽는거야 왜 왜 왜 거기 어 어 어 이겼다 휴 아 살려줬어야 되는데 아니 누가 타창카 골랐어 타창카 그거는 고르는거 아니야 그거 캐릭터 아니야 그거 캐릭터 아니야 그거 캐릭터 아니야 그런거 하는거 아니야 타창카 그거 똥캐 똥캐 아니 레린이 선택의 자유를 막지마세요 구멍님 아 안돼 타창사람을 저길로 가게할 수는 없어 아 타창카 뭐야 여기다 만들어주면 어떡해 아니 이런 미친 주차장에 주차장에 중요한게 아니야 타창카 포지션이 미쳤어 구멍님 비익스트리머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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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나님이 비익스트리머 여기여기로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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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여기 저희들이 천장에서 침투하자 멋있게 우리 그러면 아 여깄다 여기여기여기 어디여 여기 망지 깨셈 아니 빡빡이 지라네 요 아래 요 아래 요 아래 지라네 요 아래 거기 아닐 이 아래 아니 하나 더 있음 하나 더 있음 하나 더 있음 지라네 깨셈 깨셈 아 그 깨테려 그 깨테려 없고 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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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씨 나도 뉴비인데 내가 누굴 가르칠 때가 아닌데 저 감옥에 갇혔는데요? 뭐라고요 왜꼬 나가라 지라나님이 2층으로 올라와야 돼 위로 올라와야 돼 아 죽었다 얼른 빨리이 뭐하냐 오케이 굿 오호 오 도훈이 잘하는데 도훈이 잘한다 50분만 남아있어 10분만 남아있어 왜 안오지? 잡았다! 또 있네? 이겼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왜 안 나타났지? 그러게요 나도 궁금하네요 왜 안했을까? 승리 우와 개멋있어 개멋있어 얘들아 얘들아 수고했어 안녕 만나서 반가웠고 일단은 2쯤 할까요? 네 많이 한거 같은데 나중에 또 합시다 재밌죠 근데 진짜 불안치고 왜 하자는지 알겠죠? 아무 생각이 안들어요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갓게임 입니다 거의 고맙습니다 거의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